개층 구조 연결의 개념입니다. 이번 개층 구조 연결의 개념에서는 3D 스튜디오 맥스와 유니티를 동시에 사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유니티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3D 스튜디오 맥스의 로컬 트랜스폼 보는 게 직관적이지 않고 유니티 엔진에서 보는 로컬 트랜스폼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개념의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맥스와 유니티의 링크 방식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3D 스튜디오 맥스에서는 어떤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또 박스가 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각기 색상을 파란색 박스와 그 다음에 노란색 박스와 초록색 박스로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링크 즉 계층 구조 부모 자식의 관계로 연결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말고 더 있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셀렉트 앤드 링크 툴을 사용해서요. 그 자식을 클릭하고 클릭 상태를 유지한 채로 부모한테 링크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모가 되고 이게 이제 자식이 되는 거죠. 자식에 또 자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 얘는 링크를 안 걸었는데 이걸 만약에 클릭한 링크 툴로 자식에서 클릭하고 손을 띄지 않은 채로 드래그해서 부모에서 딱 뛰면은 이렇게 자식으로 또 연결이 된 거예요. 현재 상태를 툴 메뉴에 신 익스플로러에서 열어서 보면은 신 익스플로러는 이제 레이어 모드와 하이러키 계층 구조 모드가 있죠. 현재 하이러키 계층 구조 모드로 보고 있는데요. 계층 구조상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죠. 3번이 2번의 자식이고 2번이 1번의 자식으로 돼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자식은 마음대로 이렇게 혼자서 움직일 수 있고요. 부모를 움직이면 자식은 같이 움직입니다. 최상위 부모로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 현상은 내가 회전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자식을 회전하면은 부모는 가만히 있는데 자식만 이렇게 되겠죠. 이 똑같은 작업을 유니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티를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유니티에서 박스를 만드는 거는 이 하이러키 창에서 우클릭해서 3D 오브젝트에 큐브를 만들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죠. 이 박스의 위치는 방금 보고 있던 이 씬뷰의 가운데 위치 정도로 자동으로 맞춰져서 생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원점으로 옮겨 놓고요. 이걸 이름을 1번으로 바꿔 놓을게요. 유니티에서는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제가 되죠. 이거는 이제 2번으로 바꿔서 옆으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에서 이건 이제 3번으로 해놓고 3번을 또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맥스에서처럼 뭐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바꾸려고 그러면 재질을 만들고 그러니깐 번거로우니까 그냥 회색 상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셀렉트 앤드링크 그런 도구 없고요. 이렇게 하이러키에서 2번을 1번의 자식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식이에요. 마치 폴더에 집어넣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자식을 움직이면 혼자 움직이지만 부모를 움직이면 자식이 같이 움직이고요. 최상위 부모를 움직이면 전부 다 같이 움직이고 회전을 시키면 맥스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맥스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유니티는 계층 구조에서 드래그로 떨구는 식이 달라요. 계층 구조에서 드래그로 떨구는 거는 맥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맥스에서도 이 모든 오브젝트가 얼링크를 하는 순간 계층 구조가 풀리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가 끊긴 거예요. 방금 얼링크 툴이에요. 저게 맥스에서도 아까 여기 툴에서 열었던 씬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유니티에서처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부모 자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유니티에서 굳이 봤느냐라고 하면 이 로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죠. 1번의 부모가 월드예요. 1번의 부모는 월드죠. W라고 쓸게요. 월드. 1번의 부모는 없기 때문에 월드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로컬 포지션은 월드 포지션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의 로컬 포지션은 1번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예요. 그리고 3번의 로컬 포지션은 2번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3번 선택했습니다. 3번 선택하고 포지션이 X 방향으로 1, Z 방향으로 1.7 정도가 됐죠.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1하고 1이라고 해볼게요. 2로 할게요. 1하고 2로. 맥스하고는 유니티하고 축이 다릅니다. 유니티는 이제 X와 Z 방향을 보면은 X는 이제 이쪽 방향이 X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Z예요. 여기 Z 있고 X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3번, 지금 이 3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X의 1이고 Z가 2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X 방향으로 1만큼 같고 Z 방향으로 2만큼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자기 부모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거리가 로컬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니티는 늘 여기 보이는 게 로컬 트랜스폼이에요. 무조건 로컬 트랜스폼이고 항상 보기 편해요. 근데 이제 맥스에서는 로컬 트랜스폼 보기가 조금 귀찮죠. 지금 이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트랜스폼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이 밑에 있는 이 포지션 값이에요. 보면은 X 방향으로 62.0 얼마, Y 방향으로 42.0 얼마, Z 방향으로 0 이렇게 돼 있는데 맥스는 기본적으로 월드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로컬을 보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갖다가 패런트로 바꿔줘야 부모 기준에서의 얼마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3번은 부모 기준으로 패런트로 되어 있어야지 요 값이 X 방향으로 요게 현재 여기부터 65라는 뜻이에요. 65.02 그 다음에 이건 이제 Y 방향. 유니티하고 아까 축이 다르죠. Y 방향으로 요만큼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요 부모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를 노란색 2번, 박스 2번을 선택을 해서 보면은 현재 이게 패런트이기 때문에 부모 기준에서의 값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요 무브 트랜스폼 타입 창은 이동 회전 스케일 툴 버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나옵니다. 맥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뷰나 어떤 월드 이런 상태에서 보이는 값들이 월드 좌표이기 때문에 로컬 트랜스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리깅이라는 건 저 로컬 트랜스폼 가지고 다 작업을 하거든요. 대부분. 90% 이상이 저 로컬 트랜스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로컬 트랜스폼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 볼까요? 유니티에서 요 두 번째 박스에다가 X 방향으로 3을 걸어 볼게요.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1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2번 박스는 X 방향으로 3만큼 갔고요. 부모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1만큼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볼까요? 요거는 X 방향으로 1만큼 요걸 보는 거예요 지금. X 방향으로 1만큼 갔고 Z 방향으로 2만큼 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번호를 다시 좀 써놓을게요. 이게 1번이고 이게 3번인데 2번을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번을 회전을 시키면은 자 로컬 트랜스폼의 변화가 생겼어요. 위치 값에는 변화가 없지만 부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회전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 좀 퀴즈 같은 거예요. 이 3번의 로컬 트랜스폼은 현재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정답은 로컬 트랜스폼의 변화가 안 생겼다 입니다. 월드 트랜스폼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하지만 아까 여기 3번을 딱 선택해서 보면은 부모의 X 방향이 달라졌죠. 부모의 X 방향이 지금 이쪽이고 Z 방향은 지금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월드 방향이고요. 이 자식의 로컬 트랜스폼은 무조건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X 방향과 Z 방향으로 1과 2만큼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를 아무리 돌려도 자식의 로컬 트랜스폼에는 지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식을 돌리면은 이렇게 부모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방향이 또 달라진 거죠. 저거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회전을 부모를 기준으로 변화가 없게 하면 부모랑 똑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요. 위치도 이거를 0, 0 값을 넣으면 부모랑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부모라 함은 부모라 함은 자식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월드인 거예요. 저 멀리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월드죠. 그리고 이것 또한 부모가 있잖아요. 이게 또 월드인 거고요. 그런데 얘는 부모가 아까 없었죠. 그러면은 실제 월드가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요 놈은 현재 0, 0,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월드로부터 로컬 트랜스폼이 디폴트 값인 상태입니다. 간단한 낙엽을 한번 리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유니티 엔진에서 낙엽 리깅하는 거는 요거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낙엽 리깅은 맥스에서 리깅하는 걸로 보여줄게요. 이 낙엽 리깅하는 거는 계층 구조가 리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할 때 굉장히 즐겨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간단히 낙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플랜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플랜이 앞뒤로 다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세그먼트를 좀 늘리고 얘를 이제 밴드를 걸어서 구부려줄게요. 구부려주는데 방향이 X방향 너무 많이 구부렸네요. 요정도 구부려놓고 이 플랜의 크기를 좀 바꾸면 되겠네요. 이쪽 말고 이쪽으로 좀 낙엽답게 이렇게 좀 되고 이렇게 4에 15, 16 정도 이렇게 하고요. 비슷하진 않지만 그냥 가볍게 낙엽이라고 합시다. 낙엽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떨어지죠. 지그재그로 떨어지면서 낙엽 자체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또 떨어져요.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저런 복합적인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아 나는 맨 처음에 위에 있다가 뭐 어느 타이밍에 한 이쯤에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됐다가 이 오브젝트의 모션 패스를 켜서 보면 요런 식이 되겠죠.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또 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요 모양이 됐다가 요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는 가장 직관적이긴 하지만 그 리깅 관점에선 굉장히 불편한 그런 리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게 요런 방향으로도 빙글빙글 돌고 싶다면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픽 돌아버리잖아요. 뭐랄까 애니메이션 키도 많이 뒤섞이고요. 여기 이제 커브 에디터 커브 에디터에서 각 트랙별로 분리를 해서 보면 다 좀 조금 더 낫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리깅을 해서 간단한 계층 구조만으로도 좀 각각의 역할을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떤 보는 그 낙하 전용 어떤 보는 어떤 요런 진자운동 전용 어떤 보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거 전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할을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애니메이션 키들을 다 없앴는데요. 오토키 버튼을 끄고요. 이게 이제 진자운동을 할 거라면 요 요 위치쯤에 뭔가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서 제 자식으로 링크가 되면 흔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쯤 위치에서 포인트 헬퍼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쯤이 좋을까요? 지금 뭐 대충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자식 링크로 드래그앤드래그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을 함으로써 이렇게 움직이겠죠. 요 위치에서 3D 스튜디오 맥스는 컨트롤 V를 누르면 클론이 됩니다. 그래서 복제를 카피로 복제를 하는데 복제할 때 이름이 얘는 이제 뭐 무브예요. 같은 위치에 두 개가 있는 거죠. 방금 복제된 애를 박스로 좀 바꿨고 조금 크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방금 이렇게 회전하던 놈이 무브의 자식으로 링크를 걸어줍니다. 무브 밑에 포인트 001이 있는 거죠. 포인트 001은 스윙이라고 그럴께요. 요게 이제 낙엽이죠. 리프 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진자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지금 역할이 역할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됐죠.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회전도 만약에 하고 싶어요. 회전도 하고 싶은데 스윙도 하고 회전도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축이 다르니까. 하지만 스윙 역할과 트위스트 라고 해야 될까요. 트위스트 역할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이제 또 복제를 해서 그러면은 스윙 01이 됐는데 요 스윙 01 말고 트위스트 라고 해볼께요. 트위스트 라는 게 새로 생겼고 트위스트는 얘도 박스로 하는데 트위스트는 조금 작은 박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리프가 트위스트 밑에 자식으로 들어가고 트위스트가 스윙 밑에 자식으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순서 무브 스윙 트위스트 리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위스트를 먼저 애니메이션을 걸어볼까요. 오토키를 걸고요. 백프레임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현재 애니메이션에서는 요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겠죠. 그리고 트위스트 바로 위에 스윙 보내서요. 처음 시작을 시작 자체를 이쯤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다 오토키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뭐 40프레임 정도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40프레임 이었으니까 80프레임 위치에서 또 반대로 가고요. 원래 키를 복제하면 되겠죠. 쉬프트 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요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프레임 위치에서는 땅에 딱 안착이 되도록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 빙글빙글 돌면서 스윙도 하게 되는 거겠죠. 지금 커브를 가속감속 이런 거는 좀 조정 안 하고 대충 막 하는 거예요. 요 애니메이션 이 100프레임 될 동안 낙하를 합니다.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낙엽이 핑크낙엽은 좀 그러네요. 핑크낙엽 말고 노란낙엽 로 좀 해볼까요. 노란낙엽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집니다. 어때요. 단순히 부모자식으로 연결만 했을 뿐인데 작업효율이 확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죠. 이거는 부모자식 연결의 간단한 예예요. 간단한 예고 애니메이션의 역할을 나누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리깅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던 로컬 트랜스폰을 사용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자식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연결해 주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인헤릿을 끄면 발생하는 일 저게 뭘까요. 인헤릿이 뭐냐. 낙엽은 옆에 두고요. 아까 주전자로 할게. 이번엔 주전자로 설명을 할게요. 주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에요. 각각 비슷하게 2번을 자식으로 3번을 또 자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D 스튜디오 맥스에 여기 Hierarchy 탭에 가서 보면 링크 인포 라고 있습니다. Hierarchy 탭 안에 또 탭이 있는 거예요. 피보 탭 IK 탭 링크 인포 탭 탭 있어요. 여기 보면 록이 있고 인헤릿 있는데 록도 재밌어요. 인헤릿 은 부모의 이동 회전 스케일을 자식으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상위 부모를 회전 하거나 이동 했을 때 자식들이 다 따라가는 거는 물려 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식의 인헤릿 을 다 꺼버리면 나는 물려받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돌리든 이동을 하든 자식은 나는 모르는 일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식에서 나는 이동만 물려받을래 를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회전은 이동받지 않으면서 이동만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스케일을 물려받지 않잖아요. 그럼 스케일을 하지만 부모로부터 자식이 스케일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란에 스케일을 자식이 X만 영향받겠다라고 하면 X쪽으로만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럼 인헤릿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 록이라는 거는 이 트랜스폼 기즈모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를 막아줘요. 지금 다 록을 걸어버리면 트랜스폼 기즈모는 보이지만 변화가 안 생겨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은 되죠. 하지만 내가 로테이션을 X로 록을 걸어버리면 지금 X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네요. 록이 해주는 역할은 리깅을 하다보면 얘는 움직이면 안 돼.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그냥 움직이지 않게 원천 봉쇄를 해주는 거예요. 로테이션도 회전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축으로만 안 하고 싶어 하면 그 축만 사라지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자식으로서 움직이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컬 트랜스폼 변화가 막혔다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움직여서 생기는 변화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움직여서 생기는 변화도 나는 영향 안 받을래.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인헤릿도 꺼버리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바이패드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바이패드 오브젝트를 잘 보면 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머리는 가만히 있죠. 저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전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끝에 있는 주전자가 너는 머리야. 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바꿔 놓은 상태에서 이제 링크를 걸어볼게요. 척추가 부모인 거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자식의 링크인포에서 로테이션 인헤릿을 꺼버리면 부모가 이렇게 회전했을 때 머리는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돌릴 수도 있어요. 여기 로테이션 로그를 안 걸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인헤릿을 끄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인헤릿은 리깅을 할 때 스케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스케일이 상속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스케일의 상속을 보기 위해서 둥그렇게 말려있는 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본이 있을 때 얘네들의 부모 역할을 해줄 더미를 더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더미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방금 만든 본 001에 부모로서 더미를 넣는 거죠. 이렇게 더미의 자식으로 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미를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식을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식의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더블클릭하면 여기부터 자식이 걸리는 건데 오토키를 걸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쫙 펼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혼란스러우니까 낙엽은 잠깐 숨겨서 이것만 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더미에 만약에 스케일이 걸렸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되던 건데 이 부모가 이렇게 스케일이 걸려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영상을 이렇게 쭈그러뜨리듯이 전반적으로 쭈그러드는 것을 알 수 있죠. 극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스케일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놈의 자식으로 또 뭔가가 걸리고 그러면 박스를 한번 걸어볼게요. 박스가 멀쩡한 박스예요. 이 박스의 크기는 20, 20, 20 입니다. 그냥 정육면체 박스예요. 정육면체 박스가 만약 이런 중간 오브젝트 자식으로 걸렸다고 가정을 하면 저 박스의 모양이 정말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 여기서 잠깐 원래 모양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거를 스케일을 다시 원래 스케일로 되돌려 볼까요 여기서 우클릭 해가지고 현재 여기 Y 방향으로 14 스케일이 걸렸는데 이걸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케일이 원래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줄였을 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면 이게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럼 이 박스에 또 자식으로 뭐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쯤에서 내가 링크를 걸었어요 그러면 쟤는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깅에 있어서 스케일 이라는 거는 캐릭터의 스커시 앤 스트레치가 가능한 어떤 리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서 생기는 이슈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 기능이 작동해 라고 의도적으로 알고 리깅하지 않는 100% 100% 100%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터 혹은 리거가 아닌 사람들이 3D 스튜디오 맥스를 다룰 때 보면은 모델링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박스를 옆으로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박스의 옆에 크기를 이렇게 늘리면 스케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박스의 버텍스 모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특히 모델러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스케일 값을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 혹은 더미 혹은 포인트 헬퍼의 자식으로 붙는 애들은 스케일을 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혹은 리깅 관점에서는 이 스케일 값은 무조건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스케일 값이 디폴트 값인지 알아보는 방법에는 이 애니메이션 탭에서 스케일 버튼을 눌러보면은 여기서 100, 100, 100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층구조 연결의 개념입니다